비시주 토피노가 타임즈에 의해 2022년 세계 50대 명소로 선정되었습니다. 타임즈에 따르면 벤쿠버 섬의 작은 지역인 토피노에 대해 사람들과 자연을 이어주는 야생생물 여행, 숲 하이킹, 넓은 모래 해변을 따라 걷는 것이라고 묘사했습니다. 브리티시 콜럼비아주의 벤쿠버 섬의 서쪽 해안의 작은 어촌인 이곳은 누우차널트족의 틀라우키아우트 제1국가의 전통적인 거주지가 있으며 현재는 유네스코 클레이오쿼트사운드 생물관 보호구역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강력한 겨울 폭풍은 바다의 파도를 만들어내며 파도를 즐기는 서퍼들을 흥분하게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배를 통해서만 접근할 수 있고 낚시, 무료 다이빙, 패들, 보드, 고래와 곰을 볼 수 있습니다. 또 63개의 객실이 있는 토피노 리조트 앤마리는 전직 NHL 선수인 데네무이스와 윌리 미첼과 비즈니스 파트너인 앤드류 퍼디가 공동 소유하고 있으며 이곳에서 플로팅 사우나를 즐길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올해 완공된 환태평양 국립공원의 새로운 다용도 경로는 공원 방문객센터와 토피노 마을을 연결합니다. 타임즈에 따르면 다른 2022년 세계 50대 명소 중 북미 도시 언급으로는 마이애미, 샌프란시스코, 포틀랜드 등이 있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기상캐스터 배혜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